자 그러면 오늘 종목 많이 보내요. 권희찬님 종목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높아요. 2만 5천원의 20%인데 올해로 봤을 때는 2만 5천원이 올해는 거의 그냥 고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2만원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비행기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왕년에 제일 잘 갔을 때가 한 3만원 넘었을 때도 있었군요. 아시아나항공과의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은 앞으로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공주는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마켓엔 내가 방송하는 실전 매매 최고세길 방송이든 뭐 미스터 마켓이든 어디서든 예로도 안 드는 주식이잖아요. 그런 습성이 좀 있는데 나는 대한항공은 전망이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제가 성장주를 선호해서 그래요. 말 그대로 항공주 하면 국내 굴지의 유일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독보적인 쪽에서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죠. 다만 이제 어떤 유행주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저기하고 요새 삼성도 저기 외부인들하고 통화하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서 번역해주는 게 핸드폰에 탑재될 정도의 어떤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 챗, GPT, AI 이쪽으로다가 매수세가 몰리는데 항공주는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누리거나 이렇게 신고가로 날아가거나 이런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업종 유일무이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 다만 나는 그걸 권장하고 싶지는 않는 스타일 주식을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좋은 거 장기 투자하려면 삼성전자 장기 투자는 게 낫죠 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고 기술적으로 이제 4분기고 또 뭐 여행도 많이 댕길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기사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최근에 유가가 지금 급락 중에 있거든요 나는 유가가 급락을 하면 또 CPI도 떨어지고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 주식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호재성으로 다만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성장주로 성장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를 내 의견으로 놓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원저리까지가 연말로 가면서 갈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인다 간략하게 강하게 나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종목과 전문가의 성향이 약간 좀 안 맞죠 하지만 대한항공은 어쨌든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식을 왜 하는가 수익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성장주 쪽을 한번 이 대한항공이랑 잘 인연을 빠이빠이 하신 다음에 한번 성장주 쪽을 한번 봐보시자 이렇게 좀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하는 동안